1. 이벤트 일단 이벤트 너무 고맙고 그리고 10주년이라는 게 우리한테도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먼저 팬분들에게 진짜 축하하단 말 해주고 싶고 그리고 여기 편지를 보니까 청춘을 함께 했다, 10대를 함께 했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으니까 또 다음 10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많잖아요, 시간 앞으로 그러니까 즐겁게 시간 보내면서 각자 생활하시면서 여유롭게 한번 앞으로 쭉쭉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